Q.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. Q. 당시 피해자랑 똑같은 형태로 머리가 깨져 있는데요. Q. 대신 정의 구현해줄 거 아니냐고요. Q. 위험한 상황이 되면 법도 대응해도 됩니까? Q. 이거 연쇄살인이야? Q. 이게 조직적인 범행이면 어떡할 거야? Q. 사람 죽이는데 좋은 살인 있고 나쁜 살인 있어? Q.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.